자, 타임, 우리 개통 정리 좀 하자. 개통 정리? 뭔데? 얘는 강보거리고 난 강호학이야. 정기호, 정치호 이름은 세상에 없는 이름이고. 알았지? 그러면, 그러면 그네. 우린 갑이고, 얘는 너보다 한 살 어린 거다.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지만 밖에서는 호칭 존대 조심하고. 알았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감정이 어릴 때 애틋했다는 건 일련의 사건들로 잘 알았고. 어떻게 그 감정 지금까지 유효한 건가? 왜, 아니요, 아니요. 어, 난 유효해, 지금까지. 아니면 이상하잖아. 어떤 미친놈이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을 15년이나 찾아. 그치. 오케이, 접수. 그런데 이것도 개통 정리야? 그럼. 자, 설거지 마저 하자. 돌아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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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